자재를 구매할 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재에 대한 유효폭과 시공을 하실 때 몇 메다 정도를 쓰시고 어떻게 발주를 넣으시는 메다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생산하는 자재에 보면은 전체 폭이라는 폭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유효폭이라는 폭이 있는데 전체 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코일을 생산해서 나왔을 때 자재의 총 길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. 유효폭이라는 거는 저희가 시공을 할 때 한 골을 겹치기도 하고 옆으로 껴서 넣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껴서 넣거나 덮었을 때 최종적으로 딱딱 마감이 지어 나가는 이제 폭을 유효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자재를 뽑으실 때는 꼭 유효폭으로 뽑아주셔야지 이제 전체 폭으로 뽑아주시면 부족하실 수 있으니까요. 유효폭을 꼭 참고하셔서 자재 발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리얼 징크 같은 경우에는 유효폭이 440으로 돼 있어요. 해배당이라고 따지면은 가로 1m, 세로 1m를 이제 1회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제 해배당 2.3m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인터락징크 같은 경우는 유효폭이 370으로 돼 있어요. 1회배에 시공을 하실 때는 2.8m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비트템바 같은 경우는 유효폭이 285가 나오고요. 그래서 이제 1회배 시공하실 때는 3.6m가 들어간다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50템바도 마찬가지로 유효폭은 265 나오고요. 해배당 따졌을 때 3.8m 들어가고요. 징크형, 징크250 칼라강판 같은 경우에는요. 유효폭이 750 나오고요. 이제 해배당 들어갔을 때 1.34m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S골 강판 같은 경우에는요. 유효폭이 이제 두 골을 겹쳤을 때 이제 680이 나오고요. 시공하실 때 해배당 1.48m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통기와 초골 같은 경우는요. 유효폭이 이제 700 나오고요. 그래서 해배당 1.5m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평기와 같은 경우도 700 나와서 해배당 1.5m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.5m 들어간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